배우 이선균 씨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.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늘 서울 강남 회원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찰은 최근 A 씨의 집과 병원을 압수수색해 각종 의료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.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여실장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A 씨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